cctv를 보기 전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박씨 부부는 이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. 저 집에 혹시 저기 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렇게 말해. 내가 그러면 원한 관계로 몰고 간다면 내가 왜 이거를 제보를 하냐고. 뭐 때문에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에게 원한을 살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cctv 속 남자는 왜 부부의 집에 찾아와 용변을 보고 가는 것일까요? 그는 옆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만을 꺼내 박씨 부부의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. 옆집 대문으로 들어와 담까지 넘은 것을 보면 남자는 부부의 집 마당의 변을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8년째 기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? 혹시 저 혹시 여기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? 아니 난 잘 몰라요. 그죠? 나도 어제 그 요즘 어디 또 갔다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. 요새 여기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? 빨개 먹고 다녀? 어. 아우 그런 거 다 진작 봤어야지. 그걸 왜 인제 가르쳐 줘? 설마 했던 마음이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어머나로 바뀌어 버리는 남자. 그를 찾아야 합니다. 똥 싸서 잡으러 다니는 게? 낮이 누가 와서 싸가? 밤에 싸요? 밤이 왔어요? 밤에 오세요? 밤에 왔어? 밤에 다행히다고 하니까 큰일 나. 꿈에 똥 꿍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야? 도둑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온 유명한 속설이 있답니다.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범죄 현장에서 용변을 보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박 씨 부부의 집에 용변을 본 남자는 도둑인 걸까요?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그의 손엔 화장지 외에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. 남자의 기막힌 행동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 골목을 돌아다니며 담을 넘는 남자. 그가 노출증 증세를 가진 변태 성역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관할 파출소에서도 남자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요.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. 박 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한 그날 접수된 한 건의 신고만이 있었답니다. 다른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다는데요. 알몸으로 골목을 돌아다니며 박 씨 부부의 집에 용변을 보는 남자. 그는 어떻게 이 기이한 행동을 8년 동안 숨길 수 있었을까요? 변도 이런 변이 없습니다. 무려 8년 동안 박 씨 부부 집 마당에 몰래 용변을 보고 가던 불청객은 알고 보니 알몸 상태였는데요. 기이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불청객의 행동. 그는 왜 하필 박 씨 부부의 집을 택했을까요?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. 불청객은 주로 새벽을 틈타 박 씨 부부의 집을 찾았는데요. 한 달에 서너 번씩 들려가는 그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평소대로라면 두세 번은 왔어야 하는데